1. 모이세 특별연합성회 2024년 모이세 특별연합성회 오늘 마지막 날 토요일 하나님 말씀은 잠원서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함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2024년도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이 새벽 재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의 하나님 광약길에서 베데레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2024년 인생을 통하여서도 또 한번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저를 지키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와 여러분은 자문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제가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가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또 제가 처음에 우리 모이세 집회에 전화를 받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준비할 말씀이 뭡니까? 봤더니 24장 22장 1절에서 4절이다. 그래서 짧고 좋으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봤더니요. 1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결정 자기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민스럽고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좋으냐 저것이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유익이냐라고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자문이라는 말씀을 보면 지혜에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 철학자들도 엄청난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돈을 지불할 정도로 지혜를 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지 않고 같은 지혜로 해석해서 자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 자문서 1장을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 이후로 우리가 자문서를 읽어갈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문서 1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지혜에 대한 개념,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기초와 뿌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 지혜라는 키워드를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성령 말씀을 쉽고 우리가 빨리 은행, 은은 리스판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4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경외함이라는 것을 지혜로 바꾸어서 말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의 보상은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라는 단어가 없어도 바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느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왜 힘든 거냐? 왜 결정하기가 힘든 거냐?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게 쉽습니까? 명예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명예, 이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아주 놀라운 명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많은 재물보다 그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혼돈스러운 거죠. 둘 중에 우리는 사실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재물과 명예정에 뭘 내가 선택해야 되지? 은과 금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혜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작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은금에 가 있게 됩니다. 사업에 가 있게 됩니다. 거기를 내가 마음을 전적으로 두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 은금이나 내가 주는 은혜를 택해라. 뭘 택할래? 그렇게 물으실 때 그 사업 잘 되는 걸 두고 내가 예수님 더 사모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거 결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연합감리계회를 섬겼습니다. 거의 생각해 보니까 한 17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이후로 보수적인 신앙의 교단인 GMC로 다시 바꿔서 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당연히 전통적인 신앙의 보수로 가야겠지만 오늘 이 성경의 1절의 말씀이 제가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덜커덕 걸렸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MC에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파송의 문제, 파송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조금 더 좋은 형편에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파송 가겠지, 큰 교회로 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도 33살에 교회를 개척해 본 경험이 있어서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을 지켜가려면 다시 바닥으로 가라.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그 문제가 들어와야 되면 그걸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장 말씀은 마치 집에 돌아가셔서요. 큰 글씨로 벽에 붙여놓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매일마다 읽으면서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면서 눈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진짜 이것이 내 삶 속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너무 고민스럽고 한 번만 눈 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욱 은혜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택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둘 중에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요. 그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때는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은금이 보이게 됩니다. 눈앞에 그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그 결정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먼저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정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황 속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결정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분이시지? 하면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1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량이라는 것을 꼭 기여하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요소와서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요소와가 자신의 가족들을 다 불러넣고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의 이지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와는 자기가 죽는 하나님의 부음을 받는 죽음에 있는 그날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두 2절 말씀은요. 가난한 자와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와 부한자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번 밑줄을 쭉 끊어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부하게 하든지 마치 모든 사람이 가난한 내에서 누구도 부한 사람들을 배 아프게 하지 않든지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가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 분류를 모아놓으시고 이걸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부하게 안 하시고 또는 가난하게 안 하시고 하나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따로 서로 다른 분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2024년도에 1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곳에 온전히 향내 나는 향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흥분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어떻게 예수의 발 앞에 깨트리냐고요.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들이 이 육신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걸 깨트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여인아 너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속에 확 과다왔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에 있느냐 항상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언제나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와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더 삶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하늘을 향해서 나는 더 잘나가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은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아무 때라도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눈을 감아버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삶은 다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말씀에 가로뉴다 를 가로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 말함은 가로뉴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향류를 부어드린 그 여인을 핑장으로 주면서 이걸 가로뉴한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왜 안 줬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가로뉴다의 마음에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이유가 가로뉴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본연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뿐인 말뿐인 인생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변에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의 주변에 가난한 자와 푸한자를 함께 두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푸한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눠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라고 교회의 역할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마음이 갇혀 있는 자 닫혀 있는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부수시고 그냥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모든 사람을 부위하게 만드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자원화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모하면서 경험하면서 교회와 또 우리 살아가는 교단이 함께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2장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4절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치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어서 4절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보상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속에 드러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를 택하면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법칙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택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매력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가까이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부유와 많은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속에서 진주와 보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2024년도가 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붙들 때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한 해에 더 주님께서 귀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